그 요한이 형이랑 저희 그 연말 송년이 인백 자랑 아 월클인척 아 월클인척 아 이러고 상처받아요 아직 이쪽은 아니 저는 월클인적이 없어서 스트리밍 시장에서 월클은 아니거든요 아 왜 저는 안받아주십니까 아니 스트리밍 시장에서 왜 저는 안받아주시나요 저는 좋겠으니 아니 월클이 월클인척하면 문제 되는건데 저는 월클이 아니에요 아 근데 내가 그렇다고 내가 그렇다고 이거를 김봉준이 월클이죠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김정민이 월클 아니죠 맞죠 이렇게 물을 수는 없어요 그것도 기분 나쁘니까 아 여기는 쉽지가 않네요 아 근데 진짜 우리 그 NPL을 시작한 다음에 저희가 얼마전에 아 우리 김정민 해설위원이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해변김 채널이 만명 돌파입시다 다같이 박수해 봤고 오늘 제가 3시 4시에 본거는 1만4천명 그 이후로 4천명이 추가됐어요 와 진짜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월클발 네 또 좋다십니까 네 덕 덕이다 도와줘가지고 3자인 제가 말씀드리면 그 리뷰 방송이 많은 분들 관심을 모았잖아요 옛날 얘기도 하고 이번 데이터도 오늘 김봉준이 처음에 의도할 때 이거는 형님 거기서 쓰는걸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몰아서 혹시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할테니까 저 가만히 있었는데 다 시켜줬어요 월클이 거만한 척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겸손해요 저한테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주고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도 요즘 조금 그런걸 좀 알게 됐는데 누가 세팅을 노래하는거야 아 나 진짜 지금 보면은 이제 뒤쪽이 이제 엄청 바빠 보이는데 저 선수가 지금 누군지 지금 시청자분께서 계속 추리를 하고 있는데 김정빈 회사님이 조금만 좀 가려주세요 아 그럴까요 이게 이렇게 아 이렇게 모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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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아 알아보려고 하지만 안통에로도 성성 이렇게 영원히 들고 있는거에요? 성성 느낌으로 성성 느낌으로 아 이게 안통한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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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되게 중요한거네요 네 왜냐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모르고 여기 현장 현장 그리고 저희 해설분들만 알고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근데 이미 통했을거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 저희만 알고있어서 시청자분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가리는거 이렇게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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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이크를 안하고 가겠구나 네 네 간접광고 해명김 유튜브 아 안돼 그만 제발 창피해요 진짜 도와주시면 고마운데 도와주는거 아니야?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면 약속 안된거는 나에요 해명김 유튜브 구독 네 구독 좀 해주세요 공준이가 이런 기분이었어요? 네 도와줘야지 네 도와줘야지 유튜브는 해명김 유튜브에요 아 왜그래 아 유튜브는 해명김 유튜브에요 아 씨 나왔어 모든 스타 정보 다 해명김 유튜브에요 한개도 없어요 한개도 없어요 다가있고 하스스톤이랑 하스스톤 강민 도재욱 요즘에 좋습니다 퀄리티 아주 좋으니까 하스스톤이랑 하스스톤 뭐 배틀그라운드만 배틀그라운드 싹 다 있습니다 그렇죠 블리저드에 많은 변화들까지 아주 준비됐 준비됐어요? 준비가 준비는 별상은 없습니다 근데 원래 결승전이 첫 경기 보는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첫 경기 이후부터는 굉장히 원활하게 쭉쭉쭉 가는건데요 네 원래 첫 경기 보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2만명이 지금 곧 2만명 넘게 구독한다는 분은 많으셨나네 보통은 말 만하게 좀 그럴텐데 구독 좀 많이 부탁좀 드리겠고 또 그리고 2만명 되면은 구독자 이벤트로 아이패드 15대 거셨죠? 아 제가요? 우와 아이패드 15대까지 아 그거를 제가 말을 안했는데 원래 봉준이가 저한테 형님 그 2만대면은 뒤에 챙겨드릴게요 제가 아,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어디서 들으냐면 전현주 캐스터님께서 지원해주신다고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돌고 돌아서! 역시! 역시! 아, 역시! 아, 이렇게 까는 거구나! 야, 역시! 이렇게 양반 공격으로 나를 까네! 네. 아무튼 좀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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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